안녕하세요. 잠이 안오죠? 그러게요. 왜 이렇게 잠이 안올까? 그러면 저도 잠이 안오고 그쪽도 잠이 안오니까 같이 수단을 떨까요? 누워서 눈 감고 편하게 왜 그냥 수학여행 온 것처럼 선생님 몰래 쑥닥쑥닥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놀게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그랬구나. 자기 전에 누워서 오늘은 뭘 했나? 어제는 뭘 했나? 이번 주말에는 뭐하지? 이런 생각하니까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는 날들을 제대로 제대로 살고있나? 확인사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더라구요. 저요? 저는 저는 그냥 그냥 보낸 것 같아요. 특별한 것 없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참 바쁠 때는 이런 지루했던 날이 엄청 그립고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좀 생각할 것도 많이 있고 몸 상태가 좀 안좋아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다기보다는 좀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겨울되면 제가 아는 언니도 그러는데 겨울되면 좀 피부가 건조해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알레르기 때문에 찬바람은 맞거나 그러면 두드러기가 나요. 꼭 목 위에 물린 것처럼 제가 예전에도 말했었죠. 저는 추위도 잘 타고 더위도 잘 타는데 그래도 그래도 한겨울에도 겨울이 낫다고 잘못 말했다. 여름이 낫다고 늘 이야기해요. 그만큼 추위를 싫어해서 근데 처음에는 그냥 추위를 잘 타서 그런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제 몸 건강 체질 그런거에 따라서 저절로 겨울을 싫어하게 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잠깐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무튼 네 그렇다고 해서 여름을 좋아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추운 것보다 더운게 나은 것 같아요. 어때요?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러면 싫어하는거 말고 좋아하는거 이야기해볼까요? 아 그러면 싫어하는거 말고 좋아하는거 이야기해볼까요? 근데 아마 아마 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을거지만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그때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랄까 따스한 기운도 남아있고 여름에 청량함 이라고 해야되나 그런 분위기도 조금씩 스며지는 것 같고 어때요? 어느 계절이 가장 좋아요? 그렇구나 뭔가 의외라고 하면 의외라고 하면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드는 답이네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계절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듣는 노래 있어요? 듣는 노래 있어요? 으응 흠 어 그러니까요 쯝 한동안 음악만 왜 그런거 있잖아요. 노래 막 계속. 원래 저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뜨면 노래를 듣고, 화장실을 갈 때도, 샤워를 할 때도 음악을 막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계속 들으니까, 뭐랄까, 내 재생 목록한테 권태기가 온다고 해야되나 그런게 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한동안은 일절 노래를 안 들었는데, 최근에, 뭐 많은 곡은 아니지만, 몇가지 좋은 노래를 알게되서 그것만 막 듣고 있어요. 아, 저는 물론 우리나라 노래도 참 좋은데, 글쎄요. 취향이 팝송을 좋아하고, 약간, 뭐랄까, 기분에 따라서 듣는 노래들이 확확 달라지는 편이라, 요즘에는 조금 비트있고, 신나는 노래들을 많이 들으려고 해요. 왜 앉아있다 보면 저절로 흥이 나서, 괜히 몸을 들썩들썩거려보기도 하고, 그런 노래요. 궁금하면, 내일 알려줄게요. 궁금하면, 내일 알려줄게요.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 있어요. 예전에는 노래를 추천하고 다니는 쪽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을 엿볼 수 있는 농담이고, 좋은 노래를 많이 알고 싶어서, 자주 물어보고는 해요. 좋은 노래 있으면, 원자만 듣지 말고, 저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최근에, 영화를 봤어요. 레드풀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구요. 원래는, 뭐, 검사회전을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막, 붐바스틱 노래를 엄청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자꾸 궁금해서, 너무 보고 싶은데, 별로 추천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먼저 보고싶었던 것부터, 보고싶었던 것부터, 보러가게 된거거든요. 최근에, 영화 본거 있어요? 누구랑 봤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저 액션 영화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영웅들 슈퍼히어로 나오는, 영화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SF 액션도 되게 좋아하고, 뭐 기본적으로, 그냥, 부탁되고, 귀신 나오는 공포영화 아니면, 다 좋아해요. 근데 솔직히 좀, 음, 로맨스 코미디 영화는, 그렇게 잘, 보러 가진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집에서 본다던지, 그러기는 한데, 극장 가서, 보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즘에, 병작 영화를, 다시 재개봉해서, 상영을 하더라구요. 3월에는, 쇼생크탈취를, 다시 상영한다고 하길래, 꼭 보려고 해요. 3월이, 쇼생크탈취를, 4월이, 4월이, 4월이 뭐였더라? 4월이 뭐였지? 그 다음, 5월이, 인생은 아름다워였던 것 같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명작만, 그렇게 주르륵 해주니까, 영화관 입장에서도 좋고, 극장에서 볼 수 없었는데, 이제, 마구 볼 수 있게 돼서, 그것도 참 좋은 것 같더라구요. 아, 그리고, 귀향이라는, 영화도, 꼭 볼거에요. 같이 보면, 참 좋을텐데, 그쵸? 아무튼, 날씨도 따뜻하고, 맑아지고 할테니까, 영화를 좀, 자주 보러 가게 될 것 같아요. 자주 보러 가게 될 것 같아요. 영화 덕분에, 자주 외출을 하게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 아까보다, 눈에 잠이, 안 가득 쌓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야기 할까요? 그래요. 조금 더 이야기하죠. 이야기가, 지루해서, 잠들게 되면, 그건, 그거대로, 성공이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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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향수 좋아해요? 네, 향수요. 네, 향수요. 확실히 모를 때는, 안 보이는게 맞나 봐요. 친구도 보니까, 그렇게, 향수에 관심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향수도, 옷을 겹쳐있는 것처럼, 레이어링, 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런 향이 나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잔향은, 저런 향이 나게, 이렇게, 자기만의, 좋은 채취를, 만든다고 하더라구요. 흠, 근데 사실 저는, 흠, 이렇게 고여서 그런지, 흠, 흠, 막 그렇게, 향수의, 냄새라고 해야되나, 인공적인 향을,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좋아하는 향이라든지, 향수 같은 거 있어요? 그쵸? 저도, 좀, 은은하게, 나는 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진짜, 자기한테, 맞는, 향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본인의 이미지랑, 딱 맞는, 향을, 찾으려고, 이렇게 막, 모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저는, 무슨 향이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쪽은, 저는 향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뭔가, 이미지로만 생각하면, 이런, 데이지, 데이지 꽃, 같은, 향이 날 것 같아요. 데이지, 데이지 꽃, 데이지, 향이 어떠냐구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미지, 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갑자기, 데이지 꽃, 생각났어요. 본인이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혹시, 감기 기운이 있는건 아니죠? 그러면 안되는데, 조금만, 살펴볼게요. 조금만, 열은 없는 것 같은데, 내일, 전국쪽으로, 꽃샘추위가 갑자기 온대요. 그러니까, 꼭 따뜻하게 이뻐요.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비타민 같은 거 있으면, 간간히 챙겨먹기도 하구요. 알겠죠?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졸려서, 희미하게 웃는 모습이 되게, 귀여우네요. 사선히 잡아먹는 것 같은데, 좋은 꿈 꾸면서, 잘 잤으면 좋겠어요. 굳이 꿈을 꿀 필요는 없지만,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할 이만큼, 푹, 잘, 자기를, 저도 이제 자야 되겠어요. 잘 자요.